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경험회와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저희 교재에 있는 데이 90 I must say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나는 뭐뭐라고 꼭 말해야겠어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여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네, 그래서 그 I must say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 씨, 미션 잘 실행해 보셨나요? 네, 실행해 봤습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 가족 여행 어땠냐고. 그래서 제가 I must say it was amazing. 나는 그게 되게 좋았다고 꼭 말해야겠어 라고 말했거든요. I must say 패턴 쓰고, 그 다음에 it was amazing. 놀라웠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1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1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난 내가 틀렸다는 걸 좀 인정해야겠네. I must admit I was wrong. 이 길은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 아, 진짜? 박치지 마. 어떻게 가 그럼 더 죽겠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내가 지도 보라고 했잖아.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1. I must admit 요건데요. 방금은 대화문에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라는 표현으로 I must admit I was wrong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must admit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요. 요거는 나는 무엇무엇을 인정해야겠어. 인정, 어, 인정 이런 거. 네, 나오지 않았어요. 인정 안 나와서 당연히요. 린정? 린정.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쓰는 그런 만능 패턴입니다. 네,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거나 뭔가 인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 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능 패턴이고요. 이 패턴에서 admit은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must가 뭔가 해야 한다의 뜻이니까 must admit 하면 내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겠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근데 이 만능 패턴은 약간 누구나 그렇겠지만 약간 인정하는 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때 또는 나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을 때 주로 써요. 굽히고 들어갈 때. 네, 그쵸. 굽히고 들어갈 때. 심플하게 말하면. 그래서 I must admit 이 패턴 뒤에 내가 인정한 사실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must admit. I must admit. I must admit.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길이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 내가 틀렸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무엇을 인정해야겠어. 똑같죠. 그래서 I must admit 패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틀렸다는 내용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I was wrong이겠죠. 과거에 틀렸던 거니까. I was wrong을 뒤에 붙이면 문장을 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아, 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wrong. I must admit I was wrong. I must admit I was wrong.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 있는 거 문장 하나만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특이하게. 나게 좋아하나 봐. 거부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이 문장도 패턴 살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나는 무엇을 인정해야겠어. 똑같죠? 그래서 I must admit 똑같이 써주시고요. 자, 내가 사랑에 빠졌다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 이거 영화나 노래 가사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인데 Falling in love with you 자, 우리가 뭔가 어디로든가 빠지고 떨어지는 걸 fall이라고 해요. fall. 그렇죠? 근데 이거 과거형은 fe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ell로 바꾸고 자, 어디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그렇죠. 사랑에 푹 빠진 거죠. 사랑 안으로. 그렇죠. 사랑 안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그냥 love만 붙이는 게 아니라 fell in love라고 하면 됩니다. fell in love. 그래서 I fell in love. 이 표현을 오늘 패턴 뒤에 붙이면 문장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fell in love. I must admit I fell in love. I must admit I fell in love.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야죠. 오늘 배운 만능 패턴 I must admit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에서 어떤 문장으로 완성시켜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1 I must admit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와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오늘 이제 데이 90, 저번에 91까지 했고 벌써 92인데 이제 10개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거의 끝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 방송을 100개 가까이 들었다는 거죠, 이미.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우리끼리 또 오늘의 강의를 해봐야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글에 왔듯 저희 지난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하고 갈게요. 지난 강의에서 데이 91 I must admit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서 나 무엇무엇을 인정해야겠어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I must admit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네, 키에빈 씨 미션 컴플리트 하셨나요? 네, 저 친구랑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네.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원래 제가 마사지 잘 못 받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사지. 되게 아파 나는.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데. 그래요? 큰 오해였군요. 너무 아프고 받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가끔은 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가 되게 추천한 집이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I must admit it was good. 나는 그것이 좋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내가 마사지 안 좋아했다는 그 과거를 좀 뉘우치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I must admit 패턴 쓴 다음에 좋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it was good을 붙여서 제가 친구한테 말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day 92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222페이지, 222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야, 너네 집 너무 편안하다. I feel like I'm at home. 나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쩔지? 비싸서 그래.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day 92, I feel like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표현으로 I feel like I'm at home. 요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feel like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요. 요거는 뭐뭐 인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의미로 뭔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분을 말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이 만능 패턴에서 feel like 이 단어가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feel이 느껴지는 거고 like가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뭐처럼 느껴진다 또는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 feel like 이 패턴 뒤에 내가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그 기분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I feel like I feel like I feel like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문에서도 아, 니네 집 너무 편안하다. 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실제 집은 아니지만 그런 기분을 느낀 상황이니까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의미가 똑같으니까 I feel like 패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있다 요것만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되게 쉽죠. I'm at home 요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이 문장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아,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I'm at home. I feel like I'm at home. I feel like I'm at home.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것 문장 하나만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꽤 생각보다 서구권, 영미권에서 되게 자주 쓸 법한 말인데 우리나라 잘 안 쓴 것 같긴 한데 대장인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짱인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지, 짱. 아, 대박인데? 내가 여기 우두머리 같은 기분이야. 이런 말을 우리 오늘 패턴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 뭐인 것 같은 기분이야 똑같으니까 I feel like 써주시고요. 자, 뒤에다가 대장, 우두머리 짱. 요것만 붙이면 돼요. 요거는? 짱. 뭐라고 하죠? Boss. Boss, 그렇죠. Boss만 붙이는 문장을 바로 완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아, 내가 완전 대장인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a boss. I feel like a boss. I feel like a boss. 그렇죠. 우리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그치.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럴 때 쓰는... 좀 싫다. 뭔가 좀 상황이 좀 싫은 상황. 약간 갑질한 느낌. 약간... 그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야. I feel like a boss. 라고 하면은 내가 짱인 것. 내가 보스인 것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미션 드리고 가야죠. 오늘 배운 만능 패턴 I feel like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완성시켜서 사용하셨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2 I feel like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해어스톡 영화 외화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는지부터 같이 짚고 넘어가죠. 네. 지난 강의에서 저희 교재 데이 92 I feel like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해봤잖아요. 여기서 뭐 뭐인 것 같은 기분이네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분을 뭔가 표현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I feel like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 씨 미션 잘 실행해 보셨나요? 네. 요즘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무리를 했더니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I feel like I'm getting sick. 나 몸이 아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I feel like 패턴 쓰고 그 다음에 I'm getting sick 라고 한 거죠. I'm getting sick이 바로 아파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아파지고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3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24페이지 배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헬렌 나 이거 새 휴대전화 사고 싶다. 이거 살까? 하 돈 낭비인 것 같은데?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네 핸드폰 지금 충분히 괜찮아 보여. 아니야. 별로야. 그럼 왜 물어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3. It seems like. 요건데요. 방금 대학문에서는 아 약간 좀 돈 낭비 같은데? 라는 표현으로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요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t seems like.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 요거는 뭐뭐 인듯해 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어떤 것에 대한 의견 혹은 인상을 말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이 만능 패턴에서 seem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거든요. seem이 보이는 거고 like는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니라 feel like, like처럼,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seems like 패턴 뒤에 내가 본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나 내가 받은 인상 같은 걸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It seems like. It seems like. It seems like. 그렇죠. 우리 방금 대학문 상황에서도 아 휴대전화 새로 살까? 휴대폰 새로 살까? 물어보고 있는데 아 그거 좀 돈 낭비 같은데? 뭐뭐 같은데? 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같은데 뭐뭐 인듯해? 라는 의미가 똑같으니까 It seems like 패턴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낭비. 꼭 배우세요. 돈 낭비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죠? A waste of money. 그렇죠. A waste of money라고 합니다. A waste of라는 표현 자체가 그 뒤에 나온 거에 낭비라는 의미예요. A waste of time도 있고 시간 낭비. A waste of water. 물낭비. 약간 이런 식으로 뭘 낭비하는 거를 A waste of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돈 낭비라고 했으니까 A waste of money를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 우리 오늘 이 seems like 패턴 뒤에 A waste of money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야, 좀 돈 낭비인 거 같아.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아, 그거 좀 문제 같은데? 문제인 듯한데? 라는 문장을 같이 패턴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문제인 듯해 뭐뭐 인듯해 똑같죠? It seems like 넣어주시고요. 되게 쉬워요. 문제라는 단어만 뒤에 붙이면 돼요. 문제는 A problem. Problem이라고 하죠. Problem. 그렇죠. 그래서 A problem을 오늘 패턴 뒤에 넣어서 같이 말해볼게요. 문제인 듯해. It seems like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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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또 드리고 가야죠. 오늘 같이 공부한 It seems like 이 만능 패턴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이 패턴으로 문장을 완성해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3 It seems like 이 패턴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계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어회화 10분의 계적 패턴으로 말하기에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데이 94 94년도면은 내가 몇 살이었지? 갑자기 좀 대학생때인가요? 뭔 대학생이에요. 시민운동 94년도면 지금 말도 제대로 못했던데 지금 제 말을 되게 늦게 뗐어요. 아, 맞아. 그 케빈씨의 어렸을 때 흑역사?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못해가지고 약간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저 언어장애에 있는 걱정하셨다고 알았다고 네, 이제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반대로 말을 너무 잘해서 엄마, 아빠가 걱정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엄마랑 내가 야, 나 여섯 살인데 싸우고 있는데 말자툼하는데 엄마가 지고 있어서 아빠가 되게 걱정하죠. 여섯 살 짜리한테 진다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능력 그치 뛰어난 사람인 거죠. 언어 능력이 감사합니다. 별 얘기 다 하고 있네요. 지난 강의 때 뭘 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짚어보고 오늘 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난 강의에서 교재의 데이 93 It seems like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뭐뭐 인듯해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것에 대한 내 의견이나 인상을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It seems like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케빈 씨, 미션 잘 실행하셨나요? 네. 제가 가구를 좀 살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네. 이케아라면 안되지. 영어 쓰는 사람이라면 아이케아 아이케아 아이케아를 다녀왔는데 가니까 좀 요즘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인하된 상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격도 싼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퀄리티도 맞아요. 예뻐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친구한테 It seems like a great deal 되게 좋은 거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거래라고 하지만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다. 이런 말을 쓸 때 하는 말을 제가 It seems like a great deal 이라고 말을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4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226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너 정말 솔직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 난 너 그대로가 굉장히 좋아. I like the way you are. 고마워. 너 정말 다정하구나.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4 I like the way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나는 너인 그대로가 좋아 라는 표현으로 I like the way you are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I like the way you are 멜로디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니야. 부르는 말 했을 때 몰라요? And I see your face 멜로디가 다 틀려서 몰랐어요. 해봐. 해봐. 못하니까 안 할 거야. 그게 되게 어려운 의미. 아, 잠깐만. 기억나. 그래, 그대로. I like the way you are 그거 엄청 엄청 히트였잖아. 근데 아까 그 멜로디는 아니었어. 그래, 그래도 인정할게. 오케이. 인정? 인정 영어로? I must admit I was wrong. 그쵸. 패턴 잘 쓰시네. 자, 아무튼 오늘 배울 거는 I like the way 이건데 우리 방금 대화문에서 I like the way you are 이거 사용했잖아요. 네.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like the way 이게 바로 오늘 배울 건데 이거는 나는 나는 무엇인 그대로가 좋다 라는 의미로 뭔가 그대로가 좋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특히 이 만능 패턴은 어떤 상태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방식 그대로가 좋다고 말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이 만능 패턴에서 way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 방식이나 태도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I like the way 하면 그 방식 그대로가 좋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I like the way 이 패턴 뒤에 그대로가 내가 좋은 일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I like the way I like the way I like the way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한 상황에서도 너 정말 솔직하고 친절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참 너 그대로가 좋아 라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인 그대로가 좋아 똑같으니까 I like the way 넣어주시고요. 자 너인 그대로 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뒤에다가 you are 만 붙여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you are 만 붙이면 바로 문장 완성되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나는 너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you are. I like the way you are. I like the way you are.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노 마스도 열심히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유명한 노라고. 난 너인 그대로가 좋다라고 부르짖은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건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가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을 패턴을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나는 뭐뭐인 그대로가 좋아 똑같으니까 I like the way 똑같이 써주시고요.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I like the way 뒤에다가 너가 생각하는 방식만 붙이면 돼요. 그거는 you think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붙여서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you think. I like the way you think. I like the way you think. 그렇죠. 약간 개념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난 돈 빌면 바로 갚는 주의야 이런 이렇게 말했으면 아 나 네 생각하는 방식 좋다. 네 개념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야죠. 오늘 배운 만능 패턴 I like the way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4 I like the way 이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어회와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 뭘 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 저의 교재 데이 94 I like the way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저희 같이 나는 무엇무엇인 그대로가 좋아 라는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뭔가가 그대로 좋다고 그 방식 그대로가 좋다고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완성해서 배웠었죠. 네. 그래서 그 I like the way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 씨 미션 잘 실행해 보셨나요? 네. 요즘 맛집 찾아다니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이에요? 아 요즘 항상 유행 아니었어요? 그냥 걸고 안 넘어지시는 거 어때요? 그냥 대충 네. 알겠습니다. 항상 유행인 맛집 찾아다니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좀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보러 이태원에 이집트 가정식 집에 갔어요. 되게 이색적이죠? 가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I like the way it tastes 이 맛 그대로도 되게 좋은데? 라고 말했거든요. I like the way 그 다음에 it tastes 우리가 어떤 맛이 나는 걸 it tastes라고 하죠. 그래서 I like the way 패턴 뒤에 it tastes를 붙여서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5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2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타임이 아니라고 들었어. 근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궁금해. I wonder if it's true. 아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대체.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5 I wonder if 이거예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나는 그것이 진짜인지 궁금해 라는 표현으로 I wonder if it's true 이거를 사용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wonder if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 요거는 나는 무엇무엇인지 궁금해 라고 말하는 의미로 어떤 일이 사실인지 뭔가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특히 이 만능 패턴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약간 직접적으로 뭐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에 궁금하다 라는 뜻의 wonder 이 단어를 써서 나 궁금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wonder 뒤에 if가 있잖아요.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 wonder if 하면은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묻는 의미가 되거든요. I wonder if 패턴 뒤에 사실인지 물어볼 내용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I wonder if I wonder if I wonder if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문에서도 아 지금 투자하기 별로 안 좋다 들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인가? 라고 물어보는 뭔가 궁금한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거 진짜인지 궁금해 에서 나는 뭐뭐인지 궁금해 똑같으니까 I wonder if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인지 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진짜인지는 it's true 이것만 붙이면 돼요. it's true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I wonder if 패턴 뒤에 it's true 붙이면 바로 문장 완성되거든요. 같이 말해 볼게요. 나 그게 진짜인지 궁금해. I wonder if it's true I wonder if it's true I wonder if it's true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아 네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장을 패턴 사용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네가 아는지 궁금해 뭐 궁금해 똑같으니까 I wonder if 똑같이 써주시고요. 자 너가 알다만 붙이면 돼요. 되게 쉬워요. 뭐라고 하죠? you know you know 라고 붙이면은 바로 문장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말해 볼게요. 나 네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if you know I wonder if you know I wonder if you know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만능 패턴 I wonder if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5 I wonder if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계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업회와 10분의 계적 패턴으로 말하기에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지난 강의에서 교재의 데이 95 I wonder if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나 무엇무엇인지 궁금해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약간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I wonder if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씨 미션 실행해 보셨나요? 네. 실행해 봤습니다. 친구한테 뭘 좀 부탁할 게 있어서 I wonder if you can help me 혹시 난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I wonder if 패턴 쓰고 그 다음에 you can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6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23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나 가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go? 나 오늘 할당량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6 Do you mind if I?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내가 가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으로 Do you mind if I go?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Do you mind if I?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 요거는 내가 무엇무엇 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미로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저희가 Do you mind if I? 이 패턴을 보면 마인드 저번에 저희가 배웠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신경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싫어하다, 꺼려하다, 신경 쓰다. 그래서 이제 이 Do you mind if I? 를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뭐뭐 하는 게 싫어?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뭐뭐 하면 꺼려져? 라는 뜻인데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패턴을 사용해서 미리 허락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o you mind if I? 이 패턴 뒤에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일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한 상황에서도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오늘 할 일 다 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상황이었잖아요. 허락을 구하고 있었죠. 가도 되는지 그래서 뭐뭐 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으니까 Do you mind if I?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였죠. 가다 라는 표현만 붙이면 이제 문장 바로 완성할 수 있으니까 오늘 패턴 뒤에다가 가다 라는 의미의 go 이것만 붙여서 문장을 같이 말해볼게요. 내가 가도 괜찮을까? Do you mind if I go? Do you mind if I go? Do you mind if I go? 네.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만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내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는 되게 많이 할 법한 말인데 이런 문장을 패턴을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 똑같죠? Do you mind if I? 시작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앉다만 붙이면 문장 바로 완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앉다 뭐라고 하죠? Sit here. Sit here 라고 하면 됩니다. Sit은 앉다. Here는 여기죠. 그래서 오늘 패턴 뒤에 sit here 이것만 붙이면 바로 문장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내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그렇죠. 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야죠. 오늘 배운 만능 패턴 Do you mind if I? 이 만능 패턴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6 Do you mind if I?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서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화회와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 직접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뭘 했는지 같이 확인해 봐야겠죠? 네 언제나 그랬듯 지난 강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복습하고 할게요. 저희 지난 강의에서 교재의 데이 96 Do you mind if I?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무엇뭇 해도 괜찮을까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Do you mind if I? 요 패턴을 실생활에서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케빈씨 미션 잘 실행하셨나요? 네. 저 얼마 전에 팀원이 저희 팀원이 연차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혼자 먹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헬렌의 팀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Do you mind if I join you for lunch? 내가 점심 오늘 같이 조인해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 패턴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뭐 뭐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패턴 썼고 Join you for lunch 이거는 점심 식사에 조인하는 거 같이 껴서 점심 먹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 패턴을 써봤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7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32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나 예전에 커피를 매일 마셨거든?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근데 이제 차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 그래 너 커피 좀 그만 마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7 I used to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나 예전에 커피를 매일 마셨어 라는 표현으로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요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 문장에서 쓰인 I used to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 요거는 나 예전에 무언 무언 했어 라고 말하는 의미로 과거에만 했던 일이나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이때 이 만능 패턴에서 used to 는 예전에는 뭐 뭐 했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희가 데이 1에서 I'm used to 이때는 나는 무언 무언에 익숙해로 배웠잖아요. used to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m used to는 나는 무언 무언에 익숙해 라는 뜻이고 I used to는 예전에는 뭐 뭐 했었어 라는 의미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used to 이 패턴 뒤에 과거에 했던 일이나 어떤 상태를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그렇죠. 우리 방금 대화문 상황에서도 나는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커피를 옛날에는 매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뭐 뭐 했어 라는 의미가 똑같으니까 I used to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매일 마시다 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시다는 드링크 그리고 뭘 마시는 거냐면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드링 커피까지 해주시고요. 매일은 에브리데이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오늘 문장을 같이 말해볼게요. 나 예전에 커피를 매일 마셨어.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건 문장을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나 예전에 여기 살았어 라고 말하는 문장 패턴을 살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되게 많이 할 법하네요. 예전에 나 여기 살았었는데 이런 거 이 동네는 옛날 살던 동네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 나와 말인데 내 나와 말인데 그치 자 요거는 일단 나 예전에 뭐 뭐 했어 똑같죠. 그래서 I used to 패턴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여기 살다 요것만 붙이면 끝나요. 되게 쉬워요. 자 사는 거는 live 라고 하고 여기는 here 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live here 이것만 붙이면은 문장 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나 예전에 여기 살았어. I used to live here I used to live here I used to live here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를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만능 패턴인 I used to 를 실생화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7 I used to 요 패턴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그것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희 지난 강의에서 교재의 거의 막바지 데이 97 I used to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 예전엔 뭐뭐 하곤 했는데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이나 상태 어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I used to 패턴을 실생활에서 직접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씨 미션 잘 실행해 보셨나요? 네. 제가 남동생이랑 같이 TV를 보는데 보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아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공개가 되죠. 그래서 I used to be a big fan of hers. 나 예전에 그녀의 열렬 팬이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아 used to 패턴 써서 예전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A big fan of hers. 그러니까 그녀의 엄청난 팬이었다라고 말하는 문장이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8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34페이지 2, 3, 4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난 이렇게 추운 날씨가 너무 싫어. 아 너무 힘들어. 아 그니까 난 다시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여름이 기대돼. I look forward to the summer.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8 I look forward to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 나는 여름이 기대돼 라는 표현으로 I look forward to the summer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look forward to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 요거는 나는 무엇무엇이 기대돼 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무언가 기대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맞는 패턴입니다. 그쵸 뭐 기대하는 일이나 뭐 기대하는 어떤 타이밍 이런 거를 말할 때 쓰는 패턴이고요. 이 만능 패턴에서 look forward to 는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I look forward to 이 패턴 뒤에 기대되는 내가 기대하는 일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패턴을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look forward to I look forward to I look forward to 오늘 패턴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기대된다는 거죠? 여름이 기대돼요. 이번엔 더웠는데도 다시 추워지니까 여름이 기대되네요. 여름은 되게 쉽죠. summer the summer the summer 라고 붙이면 되는 거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오늘의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여름이 기대돼 I look forward to the summer I look forward to the summer I look forward to the summer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나는 네 연락이 기대돼 되게 연락이 기다리고 있는 썸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문장 패턴을 살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뭐가 기대돼 똑같죠. I look forward to pattern 그대로 써주시고요. 네 연락만 넣으면 돼요. 너한테 연락을 받는 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연락을 받는 거니까 막 뭐 연락 영어로 뭐지 컨택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뭐죠? 그러니까 너로부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here이라는 단어를 써서 hear from you 그렇죠. hear from you를 붙이면 너로부터 무언가를 듣는 거니까 즉 너의 연락을 받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I look forward to 라는 패턴을 쓰실 때는 뒤에 만약에 단어를 그냥 막는 게 아니라 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꼭 ing를 붙여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 look forward to hear from you가 아니라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라고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나는 너 연락이 기대돼.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만능 패턴 I look forward to 를 저희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8 I look forward to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가 이제 세컨라스트 세컨라스트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알려드릴 게 데이 99 그리고 저희는 데이 100까지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벌써 99일이나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어 고수로 거듭나기까지 다 이제 하루가 남은 거예요. 그렇네요. 뭔가 부담스럽네요. 하루 만에 고수로가 돼야 될 것 같은 기분 그 뭐야 저 저 마늘이랑 쑥 먹어서 인간된 그거 있죠. 선우 웅녀 선우 웅녀 웅녀가 그냥? 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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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선우 웅녀 선우 웅녀 네. 영어라는 마늘과 쑥을 지금 드신 거죠. 네. 99일 동안 드셨으니까 하루만 이제 더 방송을 들으시면 웅녀처럼 되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변환점이 맞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뭘 했는지부터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 저희 교재 데이 98 I look forward to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나는 무언 무엇이 기대돼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무언가 기대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네. 그래서 I look forward to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직접 써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네. 케븐 씨 미션 잘 실행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 주말에 좀 공연 같은 걸 하나 가요. 그래서 친구한테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I look forward to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이 기대돼 라고 친구한테 말을 했죠. 그래서 패턴 I look forward to 뭐뭐가 기대된다 쓰고 자 이번 주말이니까 this weekend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9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236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헬렌 나 이거 새 광고 디자인 너무 좋다 이거 고맙네. 그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거든. I came up with the idea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99 I came up with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내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라는 표현으로 I came up with the idea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I came up with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요. 요거는 내가 무엇무엇을 생각해냈어 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해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특히 저희가 아이디어나 뭔가 새로운 해결책 등을 생각해냈다 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에서 came up with가 생각이란 단어는 없는데 이게 came up with가 같이 쓰여지면 무엇을 생각해냈다 뭔가를 찾아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 came up with 이 패턴 뒤에 내가 생각해낸 것 약간 기발한 거 이런 거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I came up with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광고 디자인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고마워 그 아이디어 내가 생각해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해냈다 똑같으니까 I came up with 요거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만 붙이면 문장 바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 아이디어는 영어로 그냥 the idea 라고 하면 됩니다. the idea 자 그래서 요걸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내가 그 아이디어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 the idea I came up with the idea I came up with the idea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요번 문장은 내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어 내가 다 해결책 생각해놨어 이런 문장을 패턴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뭐뭐 생각해냈어 똑같으니까 I came up with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해결책만 붙이면 끝납니다. 해결책은 솔루션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솔루션, 솔루션 여기저기서 많이 쓴 단어라서 그래서 이 솔루션을 그냥 오늘 패턴 뒤에 붙이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 a solution I came up with a solution I came up with a solution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드리고 가야죠. 오늘 배우 만능 패턴 I came up with 를 실생활을 직접 사용해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9 I came up with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서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와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의 케빈과 헬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렌씨가 우는 이유는 오늘이 저희 패턴 교재 팟캐스트 방송의 마지막 회차죠. 벌써 저희가 데이 100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방송이 저희 패턴으로 말하기의 교재 총 100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데이 100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이 100번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 방송인데 그렇다고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모르죠. 모르죠. 다른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소재가 생각이 나면 팟캐스트 방송으로 다시 저희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되게 기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지긋지긋한 목소리 그만 들어도 했구나. 드디어 100일이나 들었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쉬고 계세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유종의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난 일단 강의에서 뭘 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100번째 강의로 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강의에서 데이 99 I came up with 이 만능 패턴을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무엇무엇을 생각해냈어 라는 뜻의 만능 패턴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을 배웠었죠. 네. 그래서 그 I came up with 이 패턴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볼 걸 저희가 미션으로 드렸는데요. 헬렌씨 마지막 미션 잘 실행하셨나요? 네. 제가 친구랑 영화를 보는데 약간 보다가 계속 그 영화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왜 그래? 저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친구한테 영화를 보는 중에 I came up with some questions. 내가 몇 가지 질문이 생각났는데 물어봐도 돼? 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빡치더라고요. 그렇죠. 극혐. 완전 극혐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못 참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일단 I came up with 패턴 쓰고 with some questions. 그러니까 질문 몇 가지가 생각났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마지막 강의 데이 10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페이지죠. 23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헬렌 이제 우리 나가자. 그래. 이제 마지막 강의를 녹음하고 이 스튜디오를 나가야지. 꼭 문을 잠가. Make sure the door is locked.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 100. Make sure. 요건데요. 방금 대화문에서는 꼭 문을 잠가라는 표현으로 Make sure the door is locked. 요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문장에서 쓰인 make sure. 요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이자 패턴인데요. 요거는 절대 뭐뭐 하지마 혹은 꼭 뭐뭐해라는 의미로 되게 중요한 일을 당부할 때 쓰는 만능 패턴입니다. 네. 그렇죠. 이 make sure를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확실히 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sure이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뭐 하지 않는 거를 확신하라는 것과 뭐뭐 하는 거를 확신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뭔가를 확신하라고 당부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ake sure 패턴 뒤에 내가 당부할 중요한 일을 넣어서 말하면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패턴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네. 우리 방금 대화문에서도 상황이 가자 라고 하고 그래 가자 라고 한 다음에 그래 가자 라고 대답한 다음에 가기 전에 꼭 문을 잠가 꼭 문을 잠구라고 되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꼭 뭐뭐해 make sure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을 잠그는 거 확실해야 되니까 문을 잠그는 것을 넣으면 돼요. 네.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은 the door 그리고 문이 잠기는 거는 the door is locked 라고 합니다. locked.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패턴 뒤에 붙이면 바로 문장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꼭 문을 잠가 make sure the door is locked make sure the door is locked make sure the door is locked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거 문장 하나 더 꺼내서 같이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이번 문장은 반대로 꼭 뭐뭐해가 아니라 절대 뭐뭐하지 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절대 까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문장을 패턴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절대 뭐뭐하지 마. 똑같으니까 make sure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너가 까먹지 않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요거는 너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you don't forget 요것만 넣어주면 문장 바로 완성할 수 있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 make sure you don't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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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만능 패턴 Make Sure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저희 채널 댓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100, Make Sure 이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서 이제 진짜로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